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유튜버가 네 번째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3명의 관련 가해자들은 폭로 이후 직장을 잃고 큰 비난을 받고 있죠. 지난 6일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네 번째 가해자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버는 OO관리공단 OO팀에서 일하는 1986년생 A대리 근황이라며 밀양 사건의 왼팔격의 인물인데 제일 악질적이지만 그동안 숨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사관으로 근무하다 여러 건의 사고를 쳐서 쫓겨났다며 과거 한 공중파 방송에 출연했던 A대리의 모습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 A대리 본인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는 A대리 본인이다. 사건 당시 저는 선배들의 강압 협박 때문에 억지로 참여했다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마녀사냥하고 명예훼손하는 거 꼭 고소할 거다. 열심히 사는 사람 괴롭히지 말아라. 그리고 하사 만기 전역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티즌들은 해명 댓글에 비난을 쏟아내는 반면 일부 시민들은 A대리에 대한 혐의가 사실일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해명 댓글 역시 본인이 아닌 사칭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